REST API 같은 인터넷 기반의 API를 사용하면 여러 서버들로 API가 분산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서버는 도메인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API 서버들을 호출하는 수많은 코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예, example.org 서버가 만약에 example.com 서버로 통합되었다고 쳐보자고요 만약 example.org 서버로 호출하는 코드가 1억개가 있었다면 이 모든 코드들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을 동작하게 하려면 1억개의 코드를 다 고쳐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코드가 나의 앱, 나의 웹과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앱들의 코드, 남들의 코드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API 게이트웨이는 일단 자신만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example.io예요 그리고 example.io의 경로별로 어떤 API 서버와 연결될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경로가 설정이 되겠죠 example.org가 example.com으로 만약에 통합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API 게이트웨이의 설정만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의 어떤 코드도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오류 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API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솔루션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가 유일한 입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깅, 액세스 제어, 모니터링, 인증과 같은 작업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더해서 AWS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면 람다 같은 AWS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소위 서버리스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AWS에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ST API를 AWS API 게이트웨이로 제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REST API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REST API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AWS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AWS 입문 수업인 AWS ONE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WS API 게이트웨이는 크게 3개의 작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TP API, REST API, WebSocket API가 그것입니다 우리 수업은 일단 WebSocket API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HTTP API와 REST API 두 개가 남는데요 이 두 개의 서비스는 서로 경쟁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는데요 우리 선택을 하기 전에 두 개를 살짝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HTTP API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부족해요 REST API는 기능이 많아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HTTP API는 저렴하고 빠릅니다 REST API는 비싸고 느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더 싸고 더 빠른 서비스인 HTTP API를 우리 수업에서는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API 게이트웨이로 검색해서 API 게이트웨이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HTTP API, WebSocket API, REST API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HTTP API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PI 게이트웨이를 혹시나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적이 있다면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API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PI를 생성하는 마법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름을 정하는 것만 할 거예요 My API 그리고 Review and Create 버튼을 누르면 생성 버튼이 나오고요 생성을 하시면 어떠한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빈 API 게이트웨이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St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URL 호출이라고 되어 있는 저 주소 보이시죠 바로 저 주소가 우리가 생성한 My API라고 하는 게이트웨이의 진입점이에요 주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런 세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y Not Found가 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제가 API 서비스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API는 토픽에 대한 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API고요 아래쪽에 있는 API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API입니다 서로 다른 웹사이트이죠 이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생성한 My API라는 것을 일종의 대문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면 토픽으로 보내고 어떤 경로로 오면 유저스로 보내는 My API의 경로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 경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부분은 리소스를 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토픽스라고 하는 주소로 접촉했다 이것은 우리의 API 게이트웨이의 이 주소에서는 토픽스라는 주소로 들어온 것이겠죠 그때 사용자가 만약에 갭 방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지정하는 메소드인 거예요 이때에 포스트나 갯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Any를 선택하면 어떤 메소드 방식으로 접속을 하건 간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경로를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Any를 선택했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토픽스라고 하는 리소스로 들어오는 어떠한 API건 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합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저 메뉴들로 들어가서 여기 Any라고 되어 있는 저 메소드를 선택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통합 생성 및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즉 My API로 토픽스라는 경로로 어떠한 메소드로 접속하건 간에 누구에게 이 요청을 전달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때에 람다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를 의미하는 HTTP, URI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했어요 자 그럼 이 URL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토픽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API 도메인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메소드로 메소드이건 간에 토픽스로 들어오면 그 메소드를 이 URL로 전달한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get로 하면 이 My API로 어떠한 메소드로 들어오고는 간에 무조건 get로 보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any로 하게 되면 만약에 사용자의 request가 get이면 백엔드에 get로 보낸다 post면 백엔드에 post로 보낸다 이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됐습니다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My API Gateway에 이 토픽스라고 제가 리소스를 저렇게 URI로 적어주고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정보를 우리의 API Gateway가 읽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유저 정보도 우리 연결을 한번 빨리 한번 시켜볼까요 자 경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Create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Users라고 패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통합으로 들어가서 Users로 들어가서 통합 생성 및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 대상을 HTTP URI로 지정하고 이 유저의 API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준 다음에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Users로 들어온 접속은 이 주소에 있는 API 서버로 연결시켜준다 라는 뜻인 거죠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Users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용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단일 진입점인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요청을 적당한 백엔드로 맵핑 시켜준다 또는 라우팅 시켜준다 또는 연결시켜준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 API 게이트웨이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이 서비스의 어떤 가격 정책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금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HTTP API, REST API, WebSocket API가 다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HTTP API를 살펴봤기 때문에 살펴보면 자 일단 3억 건까지는 100만 건의 리퀘스트가 있으면 1.23달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3억 건 이상이 되면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HTTP API 게이트웨이는 프리티어 정책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은 매달 여러분들한테 100만 개의 API 리퀘스트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 API 같은 경우는 1.23달러인데 REST API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50달러예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HTTP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솔루션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통합을 제가 분리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생성을 해볼 때 여기 통합 대상에 보면 HTTP URI 외에 람다 함수라든지 또는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람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서벌리스 서비스를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의 연동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후속 수업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권한부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API에다가 인증을 붙이고 싶을 때 이 권한부여 쪽을 좀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CORS라는 것은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자 우리의 API는 주소가 이렇거든요 이런 도메인이에요 같은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Ajax와 같은 걸 통해서 호출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다른 도메인에 있는 API를 호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 Policy라고 하는 정책을 세팅을 하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만든 API를 어떤 브라우저에서 어떤 웹사이트에서든 접속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의 값을 별표로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서나 호출할 수 있는 API로 설정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설정을 내보내기에서 백업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설정을 가져오기에서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보내기와 다시 가져오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API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API 설정이 서버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 배포 파트인데요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는 자동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자동 배포를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배포 파트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에는 지표가 있고 로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API 게이트웨이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API들의 대문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일단은 가장 경제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API 게이트웨이를 이해하신 것 축하합니다 끝!